자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하게 되는데 뭐 작전 안 짜도 돼요? 조금 듣고 시작하게 처음 듣는데 너무 들으면 바로 이거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니 이해하겠다 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? 네 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시도예요 네 자 3차 시도 보자 빨리 음악 주세요 1 2 3 5 이니치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지니 경고야 지니 경고 지니 디타 경고야 네 여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Sim OK ??? 유지 Sow 네 뭐야 이거도 없는데 아 못하겠어 아니 틀린지 오래됐어 우리 이제 레아 씨가 네? 이렇게 해서 일단은 3차 시도까지 실패했습니다 우리 오늘 램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연습해보는 걸로